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별의 에너지원으로 제시가 되었던 화학에너지, 방사능 분계열, 중력수축에너지 모두 별의 환경과 그 양을 생각했을 때 별의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핵융합에너지가 별의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별의 수명, 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핵융합에너지가 가장 지속적으로 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직접 계산을 해봤죠? 그럼 오늘은 핵융합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기작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핵융합 반응에 여기 앞에 수소라는 말이 붙잖아요? 핵융합 반응 앞에 붙는 이 말은 반응물일까요? 아니면 생성물일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 붙는 말은 반응물을 의미를 해요. 즉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재료가 되어서 헬륨을 만드는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뭘까요?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헬륨이 재료가 되어서 다른 원소, 즉 우리는 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탄소를 만드는 반응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이 뭔가 뭉쳐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을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소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것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럼 수소 원자핵이니까 사실은 전자 빼고 양성자 4개가 이렇게 재료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생성물을 한번 볼까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결국은 뭐였냐면 4개의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거였는데 헬륨은 질량수가 4,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자 그러면 질량수 4짜리의 그 헬륨을 한번 봅시다. 양성자가 몇 개? 2번이니까 2개. 질량수가 4여야 하니까 중성자가 2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재료와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생겼죠? 여러분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완전히 같나요?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양성자는 중성자가 될 수가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둘이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량 결손도 생기고 우리는 뭐 랩톤 보존, 전화량 보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바뀌는 과정에는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고려를 하면 뉴트리노라고 하는 중성미자와 함께 양전자가 방출이 된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양전자가 방출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베타 붕괴 중에서도 양의 베타 붕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중성자도 양성자가 될 수 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뉴트리노의 반물질과 전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의 베타 붕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성미자와 양전자 또는 중성미자의 반물질과 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붕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이 뭔가 있었길래 4번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각각 핵자의 질량합과 완전히 안정되게 결합한 이 4번 헬륨의 질량은 다르기 때문에 결합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생길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것도 해봤던 거죠.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수소핵융합 반응에도 양성자가 이렇게 헬륨이 되는 과정이 있긴 있을 텐데 사실 이 4개가 동시에 딱 충돌해서 질량수 4짜리 헬륨을 탁 이렇게 탄생시키기란 아무리 고운 고밀도의 별이라고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4개가 동시에 충돌해서 헬륨이 되기보다는 단계적인 반응 즉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 연쇄 반응에는 수소핵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의 그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는 PP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CNO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별들마다 이게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둘 다 수소핵융합 반응의 한 종류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이 두 개의 연쇄 반응의 기작이 다른 걸까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이에요. 자 이것은 양성자에다 양성자가 때리고 그 양성자에다 또 양성자가 와서 때리고 한다고 해서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인데 영어로 했을 때 프로톤 프로톤 체인이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PP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PP 반응의 과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빨간색 덩어리가 여러분 여기 아래쪽에 그림보면 프로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회색 동그라미가 뉴트론 그 다음에 여기 감마레이뉴트리노 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빨간색에 양성자 두 개가 왔네 양성자 두 개가 왔네 양성자 총 몇 개죠? 네 개. 우리 수소액 융합 반응의 재료가 수소액 원자 수소 원자의 네 개가 헬륨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네 개가 왔네요. 자 일단 양성자가 양성자가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한번 봅시다. 결과물을 보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여러분 양성자 두 개가 왔는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뭘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양성자가 충성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반응식을 한번 봅시다. 양성자 두 개가 왔는데 이 짜리 질량수 이 짜리 수소가 되었다. 즉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짜리 중수소가 되었다는 뜻은 이 과정에서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베타 붕괴를 했다는 뜻이죠. 이것을 양의 베타 붕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중성미자 양전자가 나왔네요. 여기서 양의 베타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가 더 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금 별 내부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소 원자액 하나랑 더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충돌을 한 결과물을 볼까요? 결과물을 보니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가 왔죠? 자 여기에 있는 반응물을 그대로 써서 예쁘게 결합을 했네. 자 근데 이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각 핵자의 질량 합과 완전히 결합을 했을 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량 결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물질은 양성자가 몇 개죠? 양성자가 두 개 중성자가 몇 개죠? 중성자가 하나 자 그럼 질량수는 3이지만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자본에 의해서 이 물질은 뭘까요? 그렇죠. 헬륨이죠. 헬륨 질량수 3짜리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질량수 3인 3헬륨이 충돌을 하게 돼요. 반응을 하게 돼요. 자 반응을 했더니 반응을 했더니 자 총 양성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중성자 두 개인 상황에서 양성자 두 개가 튕겨나갔죠? 그 다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생성된 물질은 우리 수소액 융합 반응의 최종 생성물인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수소 원자액 두 개는 튕겨나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총 사용된 수소 원자액 즉 양성자액 개수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추가된 다섯 여섯 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여섯 개의 수소가 와서 결국은 질량수 4짜리 헬륨을 하나 만들었는데 두 개는 다시 튕겨나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자 반응식은 네 개의 수소 원자액이 와서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이게 PP 연쇄 반응이에요. 양성자들이 연쇄에서 계속 반응에 참여하는구나. 이게 PP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선생님이 다른 연쇄 반응이 하나 있다고 했죠? 다른 연쇄 반응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원소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탄소, C, 질소, N, 산소, O를 따서 우리는 CNO 사이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CNO 사이클은 아까랑은 다르게 체인 반응이 아니죠? 연쇄 반응이 아니라 사이클이구나. 뭔가 순환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반응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의 그림을 한번 보면 고리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이랑 똑같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양성자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동그라미가 중성자 그 다음 감마선, 뉴트리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CNO 순환 반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탄소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들겠죠? 우리 지금 태양이랑 비슷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니까 다른 물질은 지금 없고 수소가 미친 듯이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 건데 탄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탄소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미량, 미량이 이 반응에 포함될 정도로 미량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미량의 탄소에서 엄청 작은 양의 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여러분 탄소가 질량수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6번이죠? 자, 그럼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 6개, 중성자가 몇 개? 6개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지금 별 내부에 엄청 고운 고밀도의 반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수소 원자액 하나랑 이제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자, 수소 원자액 하나가 왔을 때 지금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질량수가 13짜리 질소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질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7번 그러면 양성자는 7개 그런데 질량수가 13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예요? 중성자 6개가 되어야 질량수가 13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탄소와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액 하나가 왔을 때 양성자 7개, 중성자 6개짜리 13 질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반응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질량결소는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13 질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냐면 어?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됐네. 이걸 볼까요? 자, 여러분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양성자 6개 질량수가 13으로 유지가 됐네? 그럼 중성자 수가 7개여야만 질량수가 13일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원자 번호가 하나 줄면서 7개에서 6개가 되면서 중성자가 하나가 늘어서 질량수가 보존이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나 보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나죠?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은 뭐라고 한다? 양의 베타 붕괴라고 한다. 자, 그 과정을 우리 왼쪽 시계에서 찾아볼까요? 왼쪽 시계에서 찾으니까 여기 있죠? 아, 지금 13질소가 13탄소가 되어서 질량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원자 번호가 하나가 내려갔다.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하나 바뀌는 양의 베타 붕괴가 여기서 일어났길래 양전자와 뉴트리노가 나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소 원자액 하나가 와요. 양성자랑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럼 양성자가 오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이번에는 질량수가 14인 질소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7개인 14질소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양성자 6개, 7개인 13탄소가 양성자 하나를 받아서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짜리 안정한 질소를 만들었으니까 이 질량결소는 해당하는 에너지 방출하고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 다시 수소 원자액 하나가 부딪히면서 이번 뭐가 되냐면 15짜리 산소가 됐네요. 자, 양성자 산소 번호 8번 중성자 7개가 되어야 15 질량수의 산소가 될 텐데 양성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추가돼서 8에서 8, 7 이것도 예쁘게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그 다음 과정을 봅시다. 이번에는 15질량수를 가진 산소가 15질소가 됐네요. 질량수는 똑같은데 원자 번호가 하나 내려갔죠. 적어봅시다. 질소니까 양성자는 7개 중성자는 질량수 15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8개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는 양의 베타 붕괴가 또 일어났다는 뜻이죠. 아니나 다를까 중성미자 나오고 그 다음에 포지트로 나오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양의 베타 붕괴가 한번 일어나면서 산소가 질소로 바뀌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질량수 15짜리 질소가 수소 원자액 하나랑 다시 만나서 반응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더 해볼까요? 아까 양성자 7개 중성자 8개였는데 양성자 하나가 왔으니까 우리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16짜리 산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산소가 되는 반응도 있겠지. 하지만 산소가 되는 반응보다도 우린 지금 CNO 순환반응의 기작을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시 갈릴 수가 있냐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 물질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8개, 8개가 있었으니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탄소를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질량수 4짜리 헬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질량수 12짜리 탄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했던 우리 재료인 수소 원자의 개수 한번 세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어? 총 몇 개가 사용이 됐죠? 네 개가 사용이 됐구나. 자, 그런데 만들어진 결과물 질량수 4짜리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사용이 됐었냐면 탄소가 들어왔다가 탄소가 질소도 됐다가 산소도 됐다가 다시 또 질소가 됐다가 산소도 됐다가 질량수도 바뀌고 원자분호도 바뀌면서 아,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진짜 반응에 참가하는 건 수소랑 헬륨이고 사실은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던 산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죠. 실제로 반응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그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총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는 여기서 CNO 순환 반응에서 총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CNO 순환 반응을 할 때 이 탄소가 아주 미량이지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실제로 별 안에 아주 미량이지만 탄소가 있기만 한다면 CNO 순환 반응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탄소가 총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탄소는 아주 미량만 있기 때문에 정말 미량의 탄소만 있기만 하면 있기만 한다면 이 양은 소모가 되지 않고 보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는 소모되지 소모되지 않고 아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탄소는 탄소는 소모되지 않고 그 양이 왜 이러죠? 그 양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탄소만 있어도 총매 역할만 잘 해준다면 CNO 순환 반응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암기를 한다거나 이 식의 과정을 정확히 안다기보다는 탄소, 질소, 산소가 끼어들긴 하지만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가 바뀌면서 베타 붕괴도 했다가 결합도 했다가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양성자 4개 수소 원자액 4개가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도와주는 기작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두 가지 연쇄 과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통점을 먼저 적어볼까요? 공통점은 전체 반응식이 같다는 거예요. PP 연쇄 반응의 경우에는 6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4헬륨을 만들고 2개의 수소 원자액을 다시 튕겨내는 반응 즉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드는 반응이고 C&O 순환 반응도 마찬가지로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드는 반응인데 이 과정에서의 탄소는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청매 역할을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액의 반발력을 이기고 핵 융합을 시작하는 온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몇 도 이상이었죠? 맞습니다. 우리 천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만 일단 수소 원자액의 반발력을 이기고 핵 융합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천만 켈빈 이상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반응은 사실은 PP 반응입니다. 그래서 별 중심부 온도가 천만 켈빈 이상일 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PP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가 별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에노 순환 반응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800만 켈빈 이하일 때는 PP 연쇄 반응이 더 우세하고 1800만 켈빈 이상일 때는 시에노 순환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별의 내부긴 내부인데 우리 별이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는 별의 중류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별 중심부 온도는 얼마나 높은지는 별의 질량이 얼마나 무겁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량으로 나타내면 태양 질량의 1.5배 정도 이하이면 별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이기 때문에 PP 연쇄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고 이거보다 좀 무거운 주계열성들은 시에노 순환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 만약에 우리가 주계열성이 있고 여기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겼어요.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핵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사실은 수소가 모두 소모가 되어서 헬륨으로 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리튬도 생기고 베를륨도 생기고 붕소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 중성자 양성자랑 충돌을 하면서 다시 헬륨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즉 이 수소의 융합 반응이 헬륨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원소들은 생길 수 있으나 다시 헬륨으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얘네들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양은 계속 생겼다가도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여기서 밀양으로 포함되어 있던 시에노 순환 반응에서 밀양으로 포함되어 있던 탄소 있죠. 이 탄소는 총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탄소액은 사실은 아주 밀양만 있어도 이 양이 거의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연소됨에 따라서 별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다 소모가 되고 난 다음 헬륨과 탄소를 제외한 가벌원 연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수소가 다 헬륨으로 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수소가 헬륨으로 다 핵융합해서 수소가 완전히 소모가 되고 난 다음 소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헬륨액 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헬륨액 융합 반응은 헬륨 원자액이 재료가 되어서 다른 더 무거운 원자액을 만드는 반응일 텐데 자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헬륨 원자액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은 사실은 탄소 원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헬륨액 융합 반응은 헬륨이 핵이 융합을 해서 다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핵융합 반응에 비해서 온도가 어때야 될까요? 반발력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큰 것을 이기고 열액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 온도는 약 10에 8승 켈빈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만 그 정도로 고온이 되어야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일단 헬륨 원자핵이 몇 개가 왔죠? 하나, 둘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4헬륨, 4헬륨이 여기에 베를륨을 만들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베를륨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질량수 8짜리 베를륨 굉장히 불안정해서 다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기가 너무 쉬운데 이 쪼개지기 직전에, 쪼개지기 전에 여기에 있는 4헬륨과 반응을 할 수가 있다면 반응을 하게 된다면 12질량수를 가진 탄소가 되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우리 알파 입자라고 불리는 헬륨 원자핵이 몇 개가 왔죠? 하나, 둘, 세 개가 와서 12질량수를 가진 탄소를 만드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입자가 3개다 라고 해서 이 헬륨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과정을 연쇄 과정을 3알파 과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3중 알파 과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3개의 헬륨 원자핵이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더 고온의 내부, 별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별의 내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 헬륨 원자핵 3개가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후는 샘 PPT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프린트 16쪽을 한번 같이 보면 되겠어요. 16쪽에 질량이 큰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큰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질량에 따라 중심부 온도가 달라짐으로 핵융합 반응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는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우리 방금 헬륨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 말고 탄소가 만약에 산물이 될 수 있다면 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사실 네온이라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탄소의 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네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산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규소의 융합 반응 점점점 원자 번호가 크고 무거운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규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주요 산물의 여러분 표를 보면 철 근처의 원소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되면 더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는 철까지예요 여러분. 그럼 왜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 즉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핵융합 산물일까 자 여러분 떠오르는 게 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건 여러분 우리 화학에서 배우나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 혹은 핵자당 질산에 대해 질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보면 왜 철이 가장 마지막 핵융합 산물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쌤 질문 폼지에 좀 작성을 해서 올려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쌤이랑 교실에서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즉 요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별은 여기까지만 일어나고 끝나고 어떤 별은 여기까지 일어나고 끝나고 어떤 별은 여기까지도 일어나고 끝날 수 있다. 더 무거운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러분 수소 핵융합 주로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 헬륨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배웠네요. 자 대표적인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PP 반응 그리고 CNO 사이크래스에서 배웠고 헬륨 핵융합 반응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3종 알파와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 프린트 문제 프린트 새로 나눠준 문제 프린트 3쪽에 8번 부거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8번 그림 가는 어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두 종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런데 중심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률이라고 했을 때 중심 온도가 낮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반응이 있고 온도가 조금 높을 때 시작되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반응이 있네요. A가 뭘까요? 그렇죠. A가 PP 반응 B가 CNO 순환 반응인데 이 두 개의 반응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가 갈리는 게 1800만 켈빈 정도로 알려져 있죠. 태양은 이 정도예요. 태양은 이 정도여서 아 태양은 CNO 사이클보다는 PP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한 별이구나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가 그림이 나타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죠. 탄소지수 산소 안 보이죠. 수소 원자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와서 수소 원자액 두 개 튕겨나가고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드는 PP 반응이구나. 자 그럼 가는 PP 반응이니까 나 그래프에서는 A 그래프에 해당하겠네요. 기억 봅시다. 죄송합니다. 가는 PP 반응이다. 맞는 설명 니은 현재 태양에서는 A보다 B가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현재 태양에서는 우리 PP 반응은 PP 반응은 태양 진량의 1.5배 이하인 별들에서 더 활발하고 태양 진량보다 1.5배 정도 높은 그래서 CNO 사이클이 더 활발할 정도의 중심 온도를 가지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태양에서는 B보다 A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디귿 나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B가 아니라 A PP 반응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9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형태의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그림을 보니까 헬륨 원자액 3개가 탄소 원자액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고 3중 알파 반응이라고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나는 그렇죠. CNO 사이클인데 CNO 수선 반응은 뭐의 한 종류이냐면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의 한 종류이다.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천만 켈빈 이상 그 다음 1억 켈빈 이상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네요. 가에서 알파 입자 3개의 질량의 합은 탄소 원자액 질량과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에너지 방출이 안 되겠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야만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게 핵융합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나는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적색거성이 아니라 주계열성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융합 반응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나면 별의 분류 혹은 HR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